나 이거 너무 안 때 펴줬다 정수경! 어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 뭔데? 우리 뭐부터 들을래? 나성이 왔어? 어 상대 나성님이야 어쩌라고 간치러워! 어쩌라구 아니 뭐 연효님은 게드로 계시잖아 우리팀에? 아니 나도 그럼 문제 될 거 없지 뭐? 오! 아이! 주인님 계시다! 알아서 해주시는데 뭐! 주인님 계시다! 어 알아서 지금 칸데르만! 목줄 이상 무! 튼튼! 나성이? 어디 한 번 봐? 연유님이 진짜 입마개 딱 푸는 순간 바로 달라냈잖아 그런 사람은 우선이 지금? 입마개만 푸는 순간 바로 그냥 컹컹컹 하면서 그냥 어 바로 출동하지 바로 출동하지 아 그리고 동숙이 형 레오나 잘하네? 괜찮지? 아 느낌 있는데? 아니 그럼